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당선인은 학생들의 성적보다 진로를 우선하는 교육 행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냥 성적 따라서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찾아가려고 한다. 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의 삶이 정말 자조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도 교육감 당선인은 임기 중 인천 4개 권역에 학생미래수퍼비전센터를 건립해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 설계를 돕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미래수퍼비전센터를 통해서 건립을 해서 사이버진로교육원과 학생미래수퍼비전센터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과밀학급 문제는 학생수 예측과 신설 학교 건립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육감협의회는 최근 분양공고 시점이 아닌 주택건설계획 승인 시점에서 학생수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건의에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분양공고 시점의 물량으로는 늦다. 지난주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은 물량도 인정을 하겠다. 코로나19 확산기간 늘어난 학력 격차는 교육행정이 고민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내년까지도 교육당국의 최우선 핵심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학습결손 문제, 심리정서적인 지원 문제, 또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또래 활동,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4년 동안 강조해온 동아시아 시민교육도 학생들에게 글로벌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인천판이었다며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사회재난 속에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2년 전 김포 월곤면 공장을 무너뜨린 산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근로자들이 퇴근한 새벽 시간대여서 인명사고는 피했지만 건물 두 덩이 종잇장처럼 찢긴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있었던 건지 수도권에도 장마가 시작되는 지금 돌아봐야 할 점은 없을까요? 현장 점검 360도에서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새찬 빗줄기에 흙탕물이 계곡물처럼 내려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흙더미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공장 외벽이 힘없이 무너집니다. 지난 2020년 여름 폭우 당시 CCTV 화면에 잡힌 김포 월곤면 산사태 모습입니다. 사고가 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참혹합니다. 무너진 모습 그대로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흙더미 위로는 옹벽이 세워졌습니다. 빗물을 내려보낼 수로도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남아있습니다. 절개지 위쪽으로 와봤습니다. 옹벽이 세워진 바로 옆 비탈면을 보면요. 사고 이후 약해진 집안 위로 나무들이 기울어진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 뒤쪽으로도 들어가 봤습니다. 군데군데 보강이 필요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여기까지 무너졌었거든요. 무너진 것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원래 안 무너진 건데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사고 당시 재산 피해액만 11억.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보강 작업은 임시방편에 그쳤습니다. 공장 부도로 가장 큰 피해를 떠안은 세입자는 여전히 사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공사 업자가 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과연 산사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연재입니까? 아니면 인재입니까? 인재입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보래. 여기 갔다 보니까 잡 쓰레기 같은 거 다 막고 했는데 이게 안 무너지겠냐. 인재가 한 70% 이상은 된대요. 공사 한 개 엉성하게 했다고 하더라고. 운영자가 사고를 인재로 꼽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 이곳은 산사태 위험 지역이 아니어서 점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산사태 조짐을 느끼고 여러 기관에 신고도 했지만 제대로 된 안전점검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제가 신고했었어요. 그런데 또 따로. 그거 뭐야. 안전, 경계선 안전 들어가지 마셔. 그거만 해놨다가 여긴 내가 부강을 했었어요. 무너질까 봐.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니까 그냥 다 박살난 거지.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개별 공장이 많은 김포는 산업단지 대신 땅값이 싼 절개지나 산 바로 아래 들어선 공장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은 많아졌지만 2016년부터 5년 동안 김포에서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9곳에 불과합니다. 정기 점검 대상인 붕괴 위험 지역도 4년 전 정한 14곳에서 한 곳도 늘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진 가운데 개발로 곳곳이 깎이고 잘려나간 공장지대. 재해 안전 기준이 최소한에 머물고 있는 동안 위험한 절개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루TV 뉴스 이세진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활동 증가와 일찍 찾아온 더위로 식중독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재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연결해서 관련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식중독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노로바이러스인데요. 최근에 영유아 사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까? 원인이 뭔가요? 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념이 되겠는데요. 감염 경로는 주로 분변 구강 경로 감염입니다. 노로바이러스의 특징은 겨울철에도 잘 유행하고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높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파해복지시설 등과 같은 집단시설에서 단체적으로 여러 명이 동시에 집단 설사를 잘 일으키는데요. 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드셨을 때 또 이러한 손 접촉을 통해서 오염된 손으로 다시 입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갈 때 감염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노로바이러스 감염 시 주요 증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반나절이나 이틀 만에 주로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한다든지 또 배가 아프거나 감기처럼 열이 나고 또 오한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한 2, 3일 정도 지속되다가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역류화라든가 면역저하자, 고령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토나 설사로 인해서 탈수가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드시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정맥으로 소액 공급 등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 수칙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우선 음식이나 물을 충분히 끓이거나 익혀 먹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어떤 음식을 조리하시거나 또 보육시설이나 요양시설에서 어린아이나 어르신들 또 환자를 돌보는 이러한 업무에서 잠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평상시 손 씻기를 잘 하시고 특히 사람들이 손을 많이 닿는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닦아주시고 또 손을 잘 씻어서 이러한 다이러스 오염된 것이 경우로 들어오지 않도록 잘 예방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재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부평구가 23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부평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부평구와 한국환경공단은 부평미군기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부평미군기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도 이어졌는데요. 특히 회의 참가자들은 부평미군기지를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5년 구성된 자문협의회는 부평미군기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 등 약 15만 가구인데요.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145만 원으로 지급자격과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이음카드를 들고 지역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여야 인천시당 위원장을 만나 협치로 인천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유 당선인은 23일 오전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조찬을 함께했는데요. 유 당선인은 300만 시민들이 행복해하는 대한민국 으뜸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여야 시당 위원장들도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김포시가 주요 건축공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김포시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대곳 문화복지센터와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배수 계획은 세웠는지 수방 자재는 확보했는지 확인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때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 위해방지시설을 설치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올해 심사위원단이 결정됐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23일 국내외 감독과 배우, 작가, 비평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1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체스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재단 이사장인 모니카 가르시아를 비롯해 영화 엑시트와 모가디슈 등을 제작한 영화사 외유내강 강혜정 대표와 배우 심혜진 등이 심사위원으로 나섭니다. 다음 달 7일 열리는 영화제에서는 49개국 영화 268편이 관객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 소사경찰서가 지난 22일 스타필드시티 부천점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 홍보 활동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천 소사경찰서와 스타필드시티 부천은 앞으로 판매 영수증에 아동학대 금지 문구를 게재하는 동시에 시설 내 엘리베이터에 웹툰 등 학대 예방 홍보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또 부천시와 유관기관, 민간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합동 캠페인도 동시에 열었습니다. 부천시가 재해, 재난 예방 차원에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맞는 이번 실태조사는 건물의 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 3단계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지는 준공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101곳과 다중이용건축물, 공장 23곳 등을 포함해 모두 124곳입니다. 부천시는 지정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 때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함께 지역 내 지진 5개 대피 장소의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두 곳에 불과했던 5개 대피소를 올해 상반기 42곳까지 확대한 데 이어 인구 대비 수용률 100%를 달성할 때까지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천시 지진 5개 대피소 정보는 부천시 홈페이지와 국민재난안전정보 포털 안전디딤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청 테니스 선수단이 창단 이래 첫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 선수단의 김대한, 이재명 선수는 23일까지 열린 제1회 한국시럽테니스연맹전 복식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금메달은 지난 2020년 선수단 창단 이후 첫 금메달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